가자. 엉또 뽀뽀로 엉또. 엉또 뽀뽀. 엉또 뽀뽀. 빨리 가자. 이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엉또 뽀뽀. 마지막이 화려하네. 우리 지금 뽀뽀가 떨어지는지 궁금하네. 무조건 떨어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 그렇지, 이거 지금 다 알고 부러우신 것 같아. 아시는 거지. 나도 우리 옆에 오시네. 담을 수 있는 날씨도 다 담았네. 그러네. 그렇네. 햇빛 쨍쨍부터. 흐린 날부터. 다 담네, 다 담아. 비네요. 다 담았네, 다 담았어. 비가 조금 잦아들었네, 낼 때보다. 아까 화목 확 오르네. 터미라이 왔다니 또. 빨리 가요. 2박 3위는 다운. 신기하다. 뭔가 진짜 엔딩 같다. 가자. 마지막을 향해. 지금 막 콸콸콸 쏘아지고 있을 거 같아. 그래? 어. 우와, 저기 벌써 보여. 그래? 어. 우와, 저기 벌써 보여. 이야, 저기 떨어지네. 떨어져. 엄청, 엄청 내네. 됐어, 됐어, 됐어. 벌써 보여. 서울. 필드로그. 저희도 제꼈다. 별거 richtige. 서울. 서울 촬영. 서울 촬영. 서울 촬영. 웅인돌 제끼다, 웅인돌 제끼었어. 아, 다닌. 다닌에서. 진짜 비 하는 거잖아? 저게 원래는 폭포가 아니라는 거잖아. 진짜 비야 저게. 마지막 엔딩은 우리 엉뚝 폭포에서 성공을 시작. 트럭보다 높네. 신비한 곳으로 가는 느낌이다. 2박 3일 월스 고! 2박 3일 월스 고! 2박 3일 월스 고! 2박 3일 월스 고! 마지막이다. 기승전결 완벽하다.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3시 40분! 3시 40분! 폭포! 물 엄청 나와요. 대박이다. 저게 폭포 아니야? 원래? 저게 다 비죠, 지금. 그치, 비지. 장관이가 비가 오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비가 안 오면 못 봅니다. 철벽인 거지. 자, 이곳은 비가 오는 날에만 볼 수 있는 제주의 숨은 비경 엉뚝 폭포인데요. 평소에는 폭포수가 떨어지지 않는 기암 절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절벽만 있는 모습인데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웅장한 자태를 늘어내는 신비로운 폭포라서 제주도민분들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폭포라고. 와, 근데 물이 갑자기 비 와서 여기로 튼 거 진짜 대박이다. 사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올 때마다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보기가 제일 힘들잖아. 그치, 맞아. 맞아, 비 올 때마다 볼 수 있어. 물이 좋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왔는데도 처음 봤어. 맞아. 제주도 와서 비 오면 짜증만 났는데, 그쵸? 이런 걸 볼 수 있었네, 이거 왔을 때. 짜증만 났지,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보다 쎄졌어, 잠깐. 아까보다. 오, 그렇네. 그렇지.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있어. 왜냐면 우리 차 내리기 전에 갑자기 비 화 같잖아. 우와, 여기서 적일 채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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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우와, 여기서 적일 채우네. 오케이. 2, 3이 뒤에 여정으로 끝냅니다. 연주가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결놈! 끝났다! Let's go! 끝난다! 서울촬영, Let's go! 축하드립니다. 전국 3위 1중 성공하셨습니다. 예이! 가 좀 나자, 침해 좀 가. 서울,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이어서 제주도로! 제주도로! 바로 사랑! 아gic, 물이 질러요! 물이 나와요! Let's go! 고고! 비가 온 것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악지 같았지만 낭만이야 너무 낭만 있는 엔딩이에요 엔딩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와 뭉클해 너무 완벽한데? 어우 뭉클해 갑자기 저는 처음에 이 뷰를 다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들 선호 제작진 분들 마음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형들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니까 진짜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뭔가 작품 하나 끝낸 느낌이에요 진짜 작품이지? 2박 3일 이 작품 그렇죠 2박 3일은 작품이 끝난 느낌이고 이렇게 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까워진 계기 잠깐만 잠깐만 더 세졌어 오 점점 넓어지나 넓이도 넓어진다 점점 세지네 많이 온다 지금 우와 서울 정선 안동 패전 찍고 아하 목포해남 pushing 아하 전국 일주 어렵지 않아 muchísimo kol se 스포랄odles 전국 1주를 성공한 우리가 누구? 오늘까지만 리바! 세븐의 차비! 헷갈려! 리바 차비! 근데 이게 KBS 앞에서 맞는 복장이냐 이게? 야 이런 징검다리를 난 전복으로 해야 되냐? 그냥 빨리 뽑아야 돼! 되게 예쁘다! 나 솔직히 나 길치야! 아주! 빵 보여주세요! 고추! 자 이게 튀김 속으로! 고추빵! 안 비켜! 오빠 이 두 개 다 넣어야 돼! 살고잡아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설 것이다! 고맙습니다! 땅끝에서 인간탄대가 죽는다! 죽으러야 되겠다! 죽으러야 되겠다! 우와! 이제 못하십니다! 우와! 죄송해! absolute 바 또 한번 복잡이야! 눈.. terminal sav.. 일로 잉 gi deg... Holz.. .. 消.. 杭.. 징 .. into... vil...